귀여워 귀여워 설아 맛있어요 우리 애기 좋아 이설 아가에요? 애기에요 응 먹고 먹어 아 괜찮아 안먹어? 가구야? 어 괜찮아 아 괜찮아 가구야 아하 어구 아 휴대폰 보려고 이거 폰으로 이렇게 씹으려고 그래 벌써부터 큰일이야 사고치려고 아 옥수수 먹지도 못하면서 이거나 먹어 아이고 어떡해 씹고 싶어 먹는거 아니야 이 씹게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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